예아 짠 설빌라에서 앉힌 뷔 신나면 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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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야자조네? 어 아까 요렇게 떠도 내가 조금만 더 말려야겠다 버거 베리 정말로 쩌스 이번에는 다음 주에 만나요. 쪼거 같은데? 아이스크림도 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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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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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 맛있는데 여기 들어갈까? 어 여기가 보는데 여기가 보인다 여기가 보인다 여기가 보인다 여기가 보인다 여기가 보인다 여기가 보인다 어... 웃긴다 아무튼 물 먹였어 지금 anden 마을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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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 와 나는 왜 안되냐 코가 말 turned out 탔어 발이의 강풍 난리 scenarios 어우 혼날리는 티베 발리에서 그랩으로 배달시키기 왜냐면 빙땅이 한 캔에 만 원이거든요 하지만 그랩으로 배달시키면 반의 반값 배달시키기 아빠가 왔다 갔다 아니 응 응 응 응 얘네 진짜 카페 다니때매 딸들은 다같이 씹기 쉽겠다 뭐가? 바가지 씹기 쉽게 타고 왜? 카페 다니라 헷갈리갖고 그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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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? 데코 데코 이건 뭐지? 꽃이 안 돼? 이건 뭐지? 많이 먹어본 맛인데 아빠 꿀벌이다 꿀벌 꿀벌은 안 물어 식당 완전 타요 날씨는 체콩 날씨는 체콩 하하하 잡으러 갔어 지금 얘 나 못 뺏은 거야 지금 우와 원숭이 진짜 많다 원숭이 진짜 많다 야 원숭이 왔어 여기에 원숭이 들어오면 하니깐 여기에 원숭이 들어오면 하니깐 여기에 원숭이 들어오면 하니깐 여기에 원숭이 들어오면 하니깐 여기에 원숭이 조직이 한 4그룹인가 되나 600마리 들어오면 된다고 조직이 저희끼리 진정해갖고 여기 언니야 할머니다 언니야 말이야 응 얘 찍는 걸 아빠로 찍어 돈벌리 잡고 개발하네 아 얘 들어가면 해줘 봐봐 아 진짜? 아 여기 티켓 있네 아 아고 믿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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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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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게 까지네? 되게 신기해 찬밥이 되나? 그렇게 해야 되는데? 저거 짬밥 만드는 거잖아 그치? 저거 짬도 못하는 거 아니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